다음은 멀리 부산에서 오신 두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과를 나오셨고 세계된 세계회사대학 석사이시고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진국을 후보로 출마를 하셨다가 아깝게 낙선하셨던 이헌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그리고 전 넷마블 이사시고요. NC 소프트서비스 대표이셨고 세솔테크 대표이셨고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제 2호 오셨습니다. 부산 사흘에 도전했다가 아깝게 낙선하셨던 이재성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마이크 드시고요. 아 여러분들 제가 나왔을 때보다 박수 소리 더 크게 쳐주시는 아마 부산에서 오시고 정말 격전지에서 뛰셨던 분들이라 더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부산에서 방금 올라오신 거예요? 저는 미리 올라와 있었어요. 저도. 저희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정말 그렇게 응원을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9석도 좀 부족해. 한 11석 12석 될 것 같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해주세요. 아 예. 일단 막판에 보수가 결집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결집하는 게 느껴졌고 피부미터가 맞구나. 여론조사보다 피부미터가 정말 맞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전투표가 금통에 있었잖아요. 일요일날 딱 나갔어요. 나갔더니 어머님들이 저를 안고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찍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전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반 이상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전투표 딱 끝나고 나서 그 어머님들의 반응 그리고 그날따라 오시는 지역구 어르신들이 좀 안았어요. 안고 오시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던 감정은 아 보수가 결집했구나. 사전투표 때 결집을 했구나. 어머님들 한 표는 주셨지만 주변을 설득을 못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맞았고 이게 저희가 풀어야 할 정말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산에서도 우리 가치를 전달하고 함께 잘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재수 후보님은 사전투표가 나오기 이전에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막 앞서가는 게 발표가 돼가지고 기대가 컸었거든요. 저는 처음 내려갔을 때 그 유명한 23%에서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 40 갔다가 50.1 해서 공식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조경태 후보를 이겼고 그러게요. 발표는 안 됐지만 당에서 여론조사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여론조사도 제가 이겨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결국에 부산이 과거의 제2의 도시였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세탁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과거의 영감과 현실 사이에 어떤 그 괴리감에 오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이 30대 젊은 층들을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방선거 또 대통령선거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수 후보님 어쨌든 영입 인재시지만 쉽지 않은 곳에 가서 너무나 열심히 뛰셨거든요. 아까 박수 소리 들으셨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부산의 정치 지형을 바꾸려면 이런 분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고 또 대선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른바 mz층하고 소통을 늘려야 할 거다. 오늘도 20살 청년 ceo랑 점심을 먹었는데요.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한양대의 청년들은 투표에 어땠냐.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물었더니 그냥 바뀌지 않을 거다. 이 당을 찍어나 저 당을 찍어나. 그래서 우리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인 40, 50대 그리고 우리가 좀 넘어야 될 그런 60, 50대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럴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뭐 자식 키우는 분들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20, 30대. 이게 저는 우리 특히 민주당은 지난 우리 5년 동안 집권을 했었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2년밖에 안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재성 미래비전연구소라는 걸 만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경대부터 청년들을 열심히 만나서 민주당 좀 달라진다. 기회를 좀 달라. 그리고 정치는 현실이고 여러분의 삶과 뗄려야 뗄 수 없으니 좀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지켜보고 참여해달라. 그런 얘기를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2030의 표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노인들의 표심을 잡지 않고는 차기 대선, 지선도 있죠.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별한 묘책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그리고 견고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그 지지층들을 깨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들이 이번 투표에서 2연을 선택해 주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좀 더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채워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노력이 꾸준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 지방선거를 너무너무 잘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방선거라고 하면 기초위원, 광역의원, 구청장,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초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역에 정말 밀착해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할들을 잘해야 되는데 좋은 분들을 모셔서 기초위원부터 광역의원 되면 좋겠지만 사실 광역의원이 선출직 광역의원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보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스며들어서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잘 모시고 어떤 것을 소급해야 되는지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젊은 층들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젊은 층들도 저희가 잘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인구 유출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수도권이라든지 뭐 이런 데 여기에 유출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산에서 머무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워나가서 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지 다음 대선에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현 후보님에 대한 인터뷰나 기사를 찾아보니까 보석 같은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이현 후보님이 부산을 바꾸겠다는 말을 할 때마다 눈에서 정말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래서 정말 부산이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한데 너무 밝고 명랑하시고 긍정적이시고 이 힘으로 아마 이렇게 스며드는 전략을 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진을 보니까 저 이현 후보님 무릎이 다 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절하시고 했는데 이제 지났으니까 정말 이거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령을 좀 피울 줄 몰라가지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전공법입니다. 일단 무조건 전공법을 해서 출근 인사할 때 그냥 내일이 절을 했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절을 안 해봐서 이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첫날 딱 오더라고요. 종아리 붓고 다리 너무 아프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예비후보 때부터 거의 새벽 한 6시, 6시 반부터 10시, 11시까지 계속 밖에 돌아다니면서 요새를 풀로 하는 상황에서 절까지 하니까 체력 소진이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또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러져도 11일 날 쓰러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암튼간에 저튼간에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사실 무릎 일단 다 까지고 멍들고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가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은 경험이었고 또 절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장갑을 안 꼈어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장갑을 안 꼈던 이유가 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악수를 할 때 장갑을 비기면 예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장갑을 안 꼈거든요. 그래서 길 가다가 본인 장갑 벗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대면을 하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절을 하면서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돼가지고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성 후보님도 공둥이 춤 막 추시던데 그래갖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유세를 해보시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춤을 안 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우선 표가 계신 분인데 춤을 추자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춤추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춤도 추고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무엇보다도 아 그래요 맞다 사실 선거가 이래야 되는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 거기서 춤춘 게 조금 알려지면서 막 여러 군데에서 춤을 췄는데 그 순간 많이 즐거워하는 그런 유권자들을 보고 되게 좋았었습니다. 확실히 부산의 이번 총선에 시민들의 어떤 후보들을 바라보는 민주당 후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 선거보다는 좀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차 문을 열고 손을 흔든다든가 지나가면 와서 인사를 해준다든가 그런 느낌 과거에 어떤 선거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가 이제 지방선거를 두 번 뛰고 총선을 한 번 뛰었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에는 이제 우리 탄핵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조금 바람이 많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분위기보다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 좋거나 비슷하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저희 부산이라는 지형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못 나온다. 그러면 저희 지지자들이 실망을 해서 투표장이 안 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여론조사가 잘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결집을 합니다. 저한테도 이제 길거리에 나가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류의 다양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도 표출을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좀 결집을 많이 한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집이란 단어에 대해서 저희는 공중파가 아니니까 대놓고 한 번 물어볼게요. 시기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열린감TV가 법인 언론사하다 보니까 여러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사전투표를 하기 일주일 전부터 부산 내에 있는 교회에 단톡방에 어마어마한 글들이 막 돌아다녔는데 조국이 온다. 문재인이 온다. 빨갱이가 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대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교회뿐만 아니라 경로당부터 해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가 이렇게 점조직을 만들고 특정 단체나 그다음에 모이는 장소에 스며드는 이런 노하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을 지역위원장에 된 후로 꾸준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자꾸 들어오는데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려면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오랫동안 부산에서 대외직인 활동을 해서 차근차근 진실을 알려주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세성 후보님 부산에서 활동을 하셔야겠네요. 뭐라도 네. 그러니까 그 저는 부산이 사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지금 조경태 후보님하고 통화할 때도 진짜 좀 잘해야 된다. 이거 사흘은 부산 내에서도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요. 이미 29표가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세계박람회 때 그리고 2위 도시라고는 하지만 100대 겹이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00대 겹이 없다라는 게 그 도시에 어떤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른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우리 현 후보님도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 잘 안 바뀔 겁니다. 실제로 근원적으로 냉소로적인 20, 30대들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른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점족직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선거니까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구액을 나눠서 여기에 누가 많이 얻었느냐가 아니라 전체를 다 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권 이후를 생각하더라도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20, 30대에게 확실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한 일에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선다고요? 제가 보기에 부산은 부산시장을 바꿔야 돼요. 그분이 너무 많은 비리가 있으신 양반이라서 그런데 민주진보진영의 박형준 부산시장과 겨루어서 이길만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재성 후보님밖에 안 보이는데 도전할 의사 있으십니까? 여기서 처음 발표를 하시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지만 3년의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선에서 우리 당이 이기기 위해서 부산시장 선거에 이재성 당신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전하신답니다. 열린공감TV에서 이재성 후보가 부산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말을 최초로 밝히셨습니다. 제 특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현 후보님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석이지만 보석이 계속 빛을 내려면 스며들기도 하고 또 다음 정치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재성 전 후보님이 부산시장 출마 계획이 어쨌든 갖고 계신데 이현 후보님이 속으로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현 후보님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제가 지역위원장 이의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진구를 지역위원장을 계속하면서 우리 부산의 정치지형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부터 부산에서 쭉 계속 정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재성 후보님은 되게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세 기간 동안에 어느 한 학생들의 수학 문제를 풀어주신 영상이 대박이 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는데 그거 말고 또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영상이 돌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틀어주세요. 영상 틀어주세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크게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치부를 확인한 국민들은 놀라움과 허탈감을 표시하면서 노 씨의 사법적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내용도 부실하고 진실성도 없다. 노 씨의 사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이렇게 냉담하고 단호했습니다. 깨끗한 정치 운영하며 5년 동안이나 다툭력을 한 사람이 5천억 원에 대해서 관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동통이 터져서 공부를 못할 지경입니다. 저 때는 살이 좀 마르셨는데 언제예요? 복학생 2학년일 때 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우연히 잡혀가지고 공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에 대한 질문이었지? 당시에 참 이해가 안 됐지만 노태우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을 수백억 갖고 있다라는 게 문제제기가 되었고요. 그게 노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각계 반응들을 물어보는데 운 좋게도 제한테 차례가 왔었어요. 알겠습니다. 인정렬 대통령 남은 인기가 몇 년 남은지 아시죠? 최대 3년 남았죠? 최대 3년 최대 3년 네 좀 길죠? 3년 동안 다 기다리실 생각이세요? 아니시라면 그 사람을 빨리 구원자에서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라 함은 그중에서도 우리 당선인님들 우리 22대 국회의원이 되실 분들 그만큼 저희가 국민들이 몰아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저희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할 때 목소리가 너무 힘을 주셔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재성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 3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선 이번 선거 때 이재성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5만 명의 도달을 못하고 선거를 치렀어요. 선거가 끝나고 저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글을 올리고 5만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지지자 모임이 조그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쏠이라고 아마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이재성TV를 자원봉사자 7명과 같이 운영해 나갈 건데 다들 생업이 있어요. 저 말고는 그래서 고민이 많지만 우선은 소통을 계속해 나갈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보면 이번 총선은 이른바 견제와 심판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지만 다음 대선이나 지선은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우리 민주당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집권했던 것에 대해서 또 냉정한 지각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히 MD들은 매우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심할 때가 결코 아니고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비판 이라고 하는 부분도 적절한 수준에 머물면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될 거다. 그래서 단순히 집권에 머물지 말고 차기 민주당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에 또 하나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다 같이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저 역시 열심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총선은 끝났고 171명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합당하면서 두 분을 모셔가습니다. 굉장히 거대 야당이 됐는데 과거에 180석 정도의 야당일 시절에 시민들한테 그런 울면 소리들 많이 들었어요. 야스로움이 없다. 싸울 줄 아는 전투적 의지가 있는 의원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두 분은 낙선하시기는 하셨지만 당선자분들에게 바라는 점 한 말씀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셨던 아 말씀드렸던 게 거의 반복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주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섞으면 제대로 된 방향성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네 뭐 이제 가까이는 우리 최상병 특검부터 해알들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는 보듬어질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됐으면 하고 우리 이번에 새로 된 국회의원들이 그런 지지에서 똘똘 뭉쳐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억감구야 억감구야 계정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난 정부 때는 의석수는 많았지만 그 안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이게 국가냐 수사할 건 제대로 수사하고 밝힐 건 제대로 밝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공수처 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운영 과정에서는 기대 많이 못 미치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제도 그리고 운영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두 번째 이제 다수석이잖아요 지난 경험도 있으니까 잘해야죠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저희 열린감TV가 현재 처한 상황이 되게 좀 안 좋아요 두 분은 소문도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열린감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린감TV가 대한매체로서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격리의 말씀도 좀 부탁을 해주시고요 우리 이재성 후보님 같은 경우는 열린감TV가 프로그램 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저는 우선 이 스튜디오가 서울이 아닌 곳에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나 서울 중심적이잖아요 진보적인 흐름조차 유튜브조차도 다 서울 중심인데 어쨌든 이 경기도에 있는 이 스튜디오가 많은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른바 대치동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값진 강의를 이곳에서 가끔씩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령 저도 자식들 키우고 했지만 게임을 주제로 자녀분들이랑 5분 10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학을 주제로 자녀분들이랑 5분 10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화두를 던질 거고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세대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통이 가능할 때 우리 MG들이랑도 소통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아주 가끔씩 가질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 뒤에 스크린을 올리면 칠판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성 후보님이 올라오셔서 일태강사도 하실 예정이십니다 자 우리 이현 후보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독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거 맞죠? 후원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2천명 목표되어 있습니다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그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과연 언론은 공정한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 그 입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는가 다들 고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린공간TV가 거기서 대안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후원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